여기가 어디야? 여기 올림픽공항 아 이게 너무 진짜 이쁘다 여기야 바로 아니야 거기 안가 나 꽃이 있네? 어 이제 혜리한테 가는 거 아니야? 혜리 꽃이라고? 응 너 따라가 따라온다 나비가 따라온다 옛날 이게 성이었나봐 아 사람으로 좀 사람으로 어 사람 아니야 왜 사람이야? 왜 사람 아니야? 우리 진짜 정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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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벨개 정정장장하자 옛날에 사람이 벨개를 저렇게 했나? 머리에다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어 아니 막 인사 안해 베리테리 뭐 하다 왔어? 이러네 토가 뭐야? 흙이지? 토 기는 뭐야? 그릇 기자거든? 그럼 뭐야? 흙으로 만든 거 어 흙으로 만든 거 우와 백제시대 때 그림인가봐 칼 칼 칼 칼이 아니 왜 어떻게 알아? 이거 엄마를 끊으면서 봤어 혜리야 혜리 말에 맞았어 칼이네 칠지도네 칠지도 이게 소선호 또 소선호가 뭐야? 나라를 두 번 생긴 사람이야 나라를 두 번 생긴 사람이야? 여자 응 소선호가 여자야 남자야? 남자 맞아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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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오빠! 근데 남자가 이거 땜머리라고 있어. 땜머리? 이거. 여자야.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빙글뱅글머리? 여자야 여자. 아니야. 남자야. 여기 꼬마영이. 어. 그래. 아까 봤던 신발. 어. 금동 신발. 엄마 이리 와서 보여줄게. 하나, 둘. 우와. 망가진 집. 망가진 집보다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신라, 백제, 고구려, 왕가주에서 뭐가 제일 이뻐? 엄마는 고구려. 신라가 제일 이뻐? 돌무지무덤. 사람이 죽을 무덤을 만들었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성비하게 만들었었어. 특히 왕이나. 창립이네. 뭐가 많이 나고. 우와. 쇠창. 어? 저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봐. 아니다. 맞게 했구나. 아니. 테리야 베타하고 우리 백제 갈래? 뭐라고? 베타하고 백제 갈까? 백제? 어. 백제. 가자. 아나콩이. 어. 어. 아나콩이 금지예요. 여기. 응. 응. 맛있다. 혜린이 어때? 맛있어? 혜린이 어때? 맛있어? 응. 정답. 찌고 먹지 않아야 될 거 같아. 아, 그래? 안 찌고 먹은 게 더 맛있어? 찌고 먹은 게 더 맛있어? 찌고 찌고 찌고. 오늘 잘 맛있어. 음. anonym. 환영이 Lizat. 흠. 음. 엄마가 밥 먹지 못 먹지 않았어. 어. 아. 치즈. 치즈.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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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 어구. 엄마도 뭐 먹지 않았어. 어구. 엄마 근데 저게 지금 안 한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전화 왔다 나 불렀어 그러네 그거 타 타고 집에 가자 백제의 왕과 귀족들이 탔대 소금둥이라고 써있어? 소금둥이라고 써있어? 들어와봐 누가 낙서를 했네 그럼 안되는데 이런데도 낙서를 했네 둘 다 앉아봐 거기 아직 낙서를 안 해 이거 언제 산거야? 뭐를? 선풍기? 선풍기? 어제 어제? 그저께 그저께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이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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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